불교의 어번 언제든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미 내가 잘못한 것도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발생했을 때 인도에는 도대체 어떠한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하고 사람들이 피부가 끊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굉장히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중국은 황화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메스포타미아 쪽에는 메스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한나라에서 두 군데 문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나라는 덤없습니다 중국도 황화문명 황화강 쪽에서 오직 한 문명만 발생을 했는데 인도는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명이 동시에 발전된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이 가면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뻥이 셉니다 안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해나 놓고 요즘은 하나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로 이렇게 오셔서 수행하기가 좋은 그러한 기반이 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 인도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십진법을 쓰죠 그래서 숫자를 써야 할 때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0이라는 숫자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 우리가 0이라는 숫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이 0이라는 숫자를 도입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도가 굉장히 뻥이 셌 나라라고 했죠 숫자도 가장 큰 숫자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뭐 급이라는 숫자 급하면 사방 4키로 되는 바위를 선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러한 장삼으로 바위를 1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싹 훑고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다 딸는 시간이 바로 1급이라는 시간입니다 그거 언제 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수를 만들었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무량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숫자라는 이러한 개념도 만든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무한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티벳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바로 브라우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경전을 잃고 하는 사람들이 브라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 시바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신이 찬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인도는 3억 3천명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인도 신화의 계보라는 책 페이지 17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명 이상의 신이 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넘버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중국조차도 인도를 함부로 자주 유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오히려 어쩌면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 아이 놓는 정책을 써서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반해서 인도는 가면 길거리에 부딪히는 게 알 정도로 인구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13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3억 인구 같으면 통계를 내는 그 순간에도 숫자는 계속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도도 지금 곧 이제 달탐사 화성 로켓을 충분히 소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코 인도를 우습게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가 얕잡아 볼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외국 가서 절대 외국인들한테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는 게 때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국가들에게 가서 미얀마라든지 미얀마 우리나라 6.25 사병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살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룩다운 얕잡아 보고 이러한 행위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력이 그 나라의 문명이나 그런 것을 저는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만큼 역사가 깊고 어느 만큼 문명이 깊은가 문명이 발전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렇게 비교되어지지 경제력만으로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도 경제적인 것도 무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제발 외국에 나갈수록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갈수록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해지지 말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항상 겸손하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 최초로 명상을 시작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 발견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인더스 계곡 인더스 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더스 강 옆에 있는 계곡인데 그 계곡에서 돌판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돌판이 요가하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요가하는 자세가 이게 도대체 석판이 언제 됐는가 바로 탄소연대척정법으로 해서 그걸 해보니까 빛이 5천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7천 년 전이 바로 사람들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사람들이 명상을 했다 즉 다시 명상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건가를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 인도가 인더스 문명 인더스 벨리라는 그 계곡에서 영국 고고 학자죠 안스토로포리지가 바로 발견을 해가지고 5천 년 전에 이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5천 년 전에 이미 인도는 명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인도의 최초의 수행자들을 뿌라자냐라고 합니다 이 뿌라자냐를 사실상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인도스 벨리에서 발견된 그 명상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뿌라자냐도 명상하는 수행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뿌라자나들이 활동하던 그 인도스 벨리 인도스 계곡 그쪽 부근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바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탁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마을을 석격을 합니다 이웃마을을 석격을 해가지고 그 약탈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마을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주면 어느 전투에 참여 좀 해달라 이러면 용병으로도 활력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최초의 수행자는 바로 이 뿌라자냐다 언제? 바로 BC 5천 년 전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7천 년 전에 이 뿌라자냐다라는 수행자들의 집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이마큼 수행의 역사가 바로 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라 그랬죠 이 브라흐마를 믿는 종교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교가 누가 믿느냐? 바로 브라만들이 믿습니다 브라흐마를 믿는 게 바로 브라만교고 거기에서 의식을 집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이다 그래서 이 사승제 계급이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브라만이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계급을 보고 바로 사승제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브라만이 아니고 바로 이 크샤트리아죠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디가니까야부터 오브니까야 경전을 읽다 보면 곳곳에 크샤트리아가 최고다 크샤트리아가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 읽고 이렇게 읽을 때는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크샤트리아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도 이 사승제 계급에서 결코 자유롭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로 출가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창조신 브라마를 믿는 교가 바로 브라만교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한경 니까야를 믿듯이 이 사람들이 믿는 경전이 바로 베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다는 브라만교입니다 우리께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베다 종류는 우리가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앙구 따라니까야, 상류 따라니까야 이렇게 있듯이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그리고 사마베다, 야타르베다 이렇게 네 가지 베다의 경전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브라만교의 철학서가 바로 우파니시아드입니다 우파니시아드가 바로 우리 불교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브라만교의 철학서가 바로 우파니시아드입니다 우파니시아드라는 이 책이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버마이려사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과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티벳 불교 이야기할 때 탄태라니즘 이원론적이 아니라 일원론적인 거 버마이려사상 우파니시아드가 추구하는 철학서다 그래서 우파니시아드를 많은 분들이 우리 불교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파니시아드는 브라만교의 철학서일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특징은 부처님처럼 한 분의 어떠한 교주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이라든지 이러한 교주가 없다라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브라만의 신들은 3억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그 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 신하의 계보라는 책에서 3억 3천명의 신이 있다라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브라만교는 특정한 교주가 없다라는 게 바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BC 7세기경에 바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브라만교의 우파니시아드나 베다의 우리 그거 안 믿어라고 하면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문입니다 사문은 유랑생활을 하고 무수요를 실천을 하면서 탁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출가자를 보고 사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냐 BC 7세기경에 바로 나타난 새로운 사상가의 집단이 바로 사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불교가 탄생할 때 부처님이 출가할 때도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문의 한 파트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바로 얼마나 많은 사문이 있었느냐 62개의 큰 집단의 사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단 6개를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육사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육사외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무소유와 그리고 고행 그리고 기존의 사상제를 거부를 하고 그리고 왕가 그리고 자본가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서 탁발로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때도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어떻게 보면 힌두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브라마한교로부터도 자유롭지를 못한 이유가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불교가 가장 자랑하는 업설 브라마한교나 그리고 힌두교도 다 있는 겁니다 자유나교도 있고 그렇지만 단 틀리는 게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업원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의 업원 언제든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미 내가 잘못한 것도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업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소금덩이의 경과 밀란다 왕문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스크리트와 빨리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산스크리트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민들과 평민들을 위해서 빨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니까야들이 물론 산스크리트어본도 있지만 빨리어본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니까야 빨리 원본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는 왕과 귀족을 통해서 티베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많이 변형이 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니까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부처님이 이렇게 출가를 하시기 전 인도의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믿었고 보라만과 그리고 사문에 출연이라는 BC 7세경에 사문이라는 새로운 사상가들의 집단이 출연할 때 그때 부처님도 새로운 사상가의 집단인 산사문으로서 출발해서 한 종교를 이루어낸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교가 발생하던 인도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